자, 오디언트 ID4입니다. 굉장히 작은 사이즈, 하지만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자, 여기 앞쪽에 기타 인풋이 있고요. 그리고 헤드폰, 미니잭, 오잭 다 되는 인풋이 있습니다. 밑에 패킹, 뒤쪽에 USB-C 타입, 버스 파워고요. 그리고 아웃, 레프트 라이트, 48V 팬텀 파워, 그리고 멀티 인풋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게인, 마이크 게인, 그리고 기타 게인, 그리고 여기 모니터 믹스를 인풋 쪽으로 많이 줄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 시퀀싱 프로그램 쪽으로 많이 줄 것인가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전체 출력 레벨을 여기 선택하시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네, 오늘 은총 씨와 함께 저희가 오랜만에 오디언트를 다시 리바이벌 해볼 건데요. 이제 마주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네요. 오늘 날이 따뜻해가지고 다들 기분이 좀 업 됐네요. 지금 완전 봄도 아니고 거의 여름, 초여름에 가까운 날씨인데 아까 저 나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13도? 13도인데 약간 더워요, 지금. 네, 맞아요. 저희가 지금 며칠 전만 하더라도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 마지막 호칸이 한 번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며칠 만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정말 날씨를, 2월 날씨를 종잡을 수가 없고 이제 3월이 되면 하루에 사계절이 다 들어가 있는 대한민국 사계절 튜토리얼 그런 날들이 3월에 한동안 있을 예정입니다.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면서 오늘 또 역시나 먼지도 같이 왔죠. 그렇죠. 굉장히 나쁨인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따가웠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리 공기청정기를 돌리고 방문을 꽉 닫고 자나 이 초미세먼지는 어디든 들어온다. 어디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이제 겨울이 끝나고 나서 봄이 오면 좋은데 미세먼지가 오죠? 네. 그게 참 우리 또 한 3, 4, 5월 동안 한동안 저희를 또 괴롭게 할 예정입니다. 그게 이제 사실 20년도 초봄은 그래도 악재가 있었지만 그래도 먼지는 없었어요. 맞아. 코로나 때문에 뭔가 이제 그런 것들 뭐 공장 가동률도 떨어지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 벌써부터 이렇게 미세먼지가 오는 거 보면 올해는 이제 또 다시 쉽지 않겠다. 여러분들 마스크 잘 쓰시고 네. 맞아요. 어쨌든 뭐 코로나 때문에 써야 하긴 하지만 그 덕분에 미세먼지랑도 좀 뭔가 이렇게 해볼 만한 뭐 그런 세팅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봄 건강하게 준비 잘 하시고요. 저희는 오늘 ID4 Mark2 모델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ID4를 했었을 때 이게 가격 대비 성능비가 굉장히 좋은 인터베이스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예전에 워낙 가격이 싸긴 했어요. 17만 6천원. 근데 지금도 여전히 쌉니다. 오르긴 했어도 24만 8천원. 그렇죠. 사실 엔트리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가격 대면은. 근데 보면은 이제 가격이 오른 퍼센티지로 따지면은 거의 뭐 한 40% 막 이렇게 오른 거예요. 워낙에 가격이 쌌었기 때문에. 17만 6천원이었어서. 근데 이게 놀라운 게 지금 이 돈 가격대에는 다이나믹 레인지가 거의 끝판왕입니다. 미쳤다. 저 깜짝 놀랐어요. 말도 안 된다. 이걸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죠. 저희가. 솔직히 이거 오늘 리뷰. 뭐 저희 뭐 스펙 살펴볼 거지만. 다 필요 없고 그냥 이미 다이나믹 레인지에서 리뷰는 끝난 거예요. 사실. 맞아요. 그리고 그걸 다음 시간에 저희가 실제로 확인해 보는 걸로.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디포가 원래도 사실 다이나믹 레인지가 좋았어요. 115였거든요. 그렇죠. 17만 6천원에 115라는 다이나믹 레인지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드리자면. 자 저희가 누누히 말씀드립니다만. 다이나믹 레인지가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평가하는 그 되게 큰 기준이긴 한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에요. 네. 그리고 어떤 컨버터 이제 컨버터의 품질이나 안정성이나 이런 것까지 다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냥 레인지만 보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가장 직관적으로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하이엔드냐 아니냐라는 걸 확인할 때 되게 빠른 지표가 다이나믹 레인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긴 한데 이게 다는 아니다라는 걸 알고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고가제품군에서 비교를 해봤을 때. 아포지 듀엣 같은 경우가 123dB가 나와요. 이거 106만 2000원인 거잖아요. 가격이 비싸잖아요.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 UAD는 앞으로 트윈듀오는 이게 127dB예요. 와 다이나믹 레인지가 진짜 좋다. 근데 가격은 130만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둘 다 쓰고 있는 안텔로프 디스크리트 8이 사실은 제일 좋은데 제일 비싸죠. 200이죠. 200에 130dB. 그리고 의외로 RME가 다이나믹 레인지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RME가 얼마나 해상도가 좋은지. 이게 다이나믹 레인지가 전부는 아니다라는 게 이런 데서 얘기를 할 수 있는 포인트인데. 이게 사실은 그 위쪽으로 가서 파이어페이스 이쪽으로 가도 130 넘어가는 애들은 없고 다 120대거든요. 지금 베이비페이스 프로 같은 경우가 118dB. 118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110대가 되게 높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막 120을 넘어야 하이엔드인 게 아니고. 이렇게 100만원 넘어가는 그런 악기들에서도 한 이 정도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베이비페이스는 99만원이네요. 아투리아 오디오 포커스 스튜디오가 125만원인데 121dB. 그러니까 다 이 정도 선이거든요. 맞아. 100만원 넘어가면 그냥 120 언저리 있고. 130dB 가면 진짜 오디오 하이엔드다. 안텔루프 거에 200만원이 넘어가면 그런 게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안텔루프에서 400만원 되는 그런 컨버터들이 있는데. 그런 게 138까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 읊어드린 아포지, UAD, RME, 안텔루프, 아투리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미 엔트리는 넘어간. 엔트리가 아니죠. 이미 프로페셔널 오디오라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이 정도 잡히는 거고. 다이나믹 레인지도 이 정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또 접근하시면 또 약간 이상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가 형태는 어떻게 되는가를 확인을 해보면은. 비슷한 가격대를 보면은 프리소너스의 스튜디오 26C 모델이 29만 3천원이고 108dB. 그렇죠. 그리고 포커스 라이트의 스칼렛 2i2가 108dB. 사실 보통 20만원대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나와요. 105, 108, 110 좋으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원래도 사실 ID4가 저희가 ID를 되게 많이 추천을 해드렸던 이유가 가격대에 비해서. 가성비가 좋더라. 오디오 품질이 굉장히 좋다 이런 거였는데. 그게 115dB였으면 높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느냐. 125dB가 됐어요. 125dB 지금 어디 있죠? 125dB 지금 아퍼지 듀엣보다 지금 높다는 얘기인데. 이게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은 지금 벌써 가격이 거의 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5배는 아니고 한 4.5배 정도인데. 그러니까 듀엣을 사서 얻을 수 있는 다이나믹 레인지를. 지금 오디언트 얘를 24만 8천원짜리를 사가지고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좀 당황스럽죠. 그래서 ID4, MK2 뭐 사실 다른 스펙들도 당연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이 다이나믹 레인지가 거의 깡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트윈 투아웃 오디오 인터페이스 ID, MK4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한번 볼게요. 당신이 원하는 사운드 이렇게 되어있네요. 모든 ID 시리즈에는 오디언트 ASP-8024HE 콘솔의 프리앰프와 동일한 마이크 프리가 탑재되어 있다. 그럼 더 기대가 되네요. 그렇죠. 마이크 프리가 우리가 신경 썼다 이거죠. 디테일을 담은 인터페이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디언트가 이제 저희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 외관적으로 드러나 있는 이 하드웨어적인 게 되게 좀 간편해서 조작이 쉽다고 늘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다이나믹 레인지 125.5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126이라고 선하네요. ADC가 아날로그 투 디지털이 120 그리고 디지털 투 아날로그가 126. 보통 이제 우리가 기준으로 얘기할 때는 이렇게 디지털 투 아날로그를 많이 얘기합니다. 동급 최강 헤드폰 앰프. 동급 최강인 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뭐가 됐든 동급 최강이야. 이미. 이미. 자 이렇게 동급 최강 헤드폰 앰프가 있다. 이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JFET 인스트루먼트 인풋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컨트롤러브. 예전에 사실 ID 때 다 보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익숙하실 거고요. 마지막 장 가보겠습니다. 자 iOS 호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즘 이런 거는 다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트루 팬텀 파워. USB 전원으로 트루 팬텀 파워로 공급하도록 지금 버스 파워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반드시 3.USB-C나 3.0 포트로 연결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2.0은 전원이 부족하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큐베이스 L2를 같이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음악 작업을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자 ARC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주 많이 줍니다. QS L2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오전 인터페이스 사면 뭐 많이 줘. 뭘 다 줘. 그러니까 뭐 소프트웨어를 사는데 처음에 돈을 많이 드릴 필요 없이 일단 인터페이스를 사면 대충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자 구성품 볼게요. USB 케이블. 다요? 이게 다네요. 없어요. 안 해. 자 스펙 보면은 뭐 여기에 이제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었던 그 다이내믹 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요. 마이크 프리앰프 아날로그 투 디지털. 여기에 이제 120A 웨이티드 라인아웃 그리고 헤드폰 아웃.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참 진짜 좋네요. 잠깐만. 여기 나와 있구나. 라인아웃, DAC, 125.5A 웨이티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일단은 봐봐요. 헤드폰도 봐봐요. 헤드폰도 125A 웨이티드 라인아웃. 미쳤네. 진짜 동급 최강이긴 하네요. 120A. 난리 났다. 난리 났어.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진짜. 아니 이렇게 만들 수가 있구나. 이 가격에. 자 이게 그리고 다이내믹 레인지가 높은 게 사실 녹음을 했을 때 좀 느껴지면은 진짜 대박인 거거든요. 만약에 안 느껴진다. 뭐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사실 그냥 말만 번지르르 한 거고. 맞아 맞아. 근데 이제 저희가 다이내믹 레인지를 워낙에 다양한 그 제품군으로 하다 보니까 대충 딱 들었을 때 그 해상도에서 느껴지는 차이를 이제 대충 느낌으로 알잖아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녹음을 하면서. 이 방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방에 기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들리면 좋은 인터페이스다라는 게 저희가 좀 생겼으니까 저희가 다음 시간에 실제로 이게 진짜로 쩌는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 악기인지 아닌지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펙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네. 한정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다음 시간이 기대됩니다. 여러분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방구석 미션을 향상합니다. 레코딩 사인스 레코딩 사인스 날씨는 압ör privilege